내가 이제 유리한 줄 좀 착각했나보네 방이나 한번 볼까요? 또 만들었나?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방송 다 보고 왔어요 여기도 상큼 받치네요 빌보드 어땠어? 바로 시작하네 말없이 시작 경탠민국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싸부러 자 일꾼 잘못 나눴다 괜찮아 그래도 자 갈래가 아주 많이 발끈할 것 같은데 이거 어? 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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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더지 두더지가 될랑가 모르겠네 근데 자 이번에는 이제 구두룩으로 한번 갑니다 구두룩 아유 상대 버루 병력 공진의 버루후백 유리당력 일단 알겠습니다 자 나선생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앗짜리텔 이 집 감산 계절 안에 집안 먹고 있는데 신라호텔 호팡스 안 부럽다 아유 또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중건드리고요 중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상대 위치를 빠르게 찾아보자구 어? 경찰이 좀 늦게 갔나? 어? 색깔이 비슷하게 나오냐? 자 저글링 한번 찍어줄 예정 자 자 대각선인거 같은데 이미 자 저글링 일단 나오면서 갑니다 헤돈이 일단 완성되있구요 일단은 피해주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거부터 일단은 잡고 보자구 자 이거부터 자 자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버룹 자 버룹보다는 앞마당을 먼저 먹고 봅시다 자 민식파크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건물에 플레이그 발당 1,000원 한도 5만원 가능하세요 극찬 나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스위트 완료가 됩니다 데이트가 올라가고 있죠 상대 입장에서 방심하면은 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방심하다가는 저글링 이제 한부대가 한번에 이제 대놓고 들어오면은 난리가 날 수도 있다고 애초리 일단 많이 느립니다 자 지금 한번 이제 가볼까 자 오호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어 많이 들어갔어요 버룹보가 된다는거지 버룹보가 자 하나씩 때려주면서 말이야 버룹보 이제 슬슬 완료 버룹보 될 때까지 일꾼을 좀 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팔련 한번 깨주구요 좋습니다 버룹완료 넥서스를 노려줄거야 넥서스 자 넥서스 버룹 한번 해주고 여기 왔다갔다 자 정신이 없거든요 상대 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 이제 깨주고 하나 해주고 여기도 한번 더 자 좋습니다 캐논 한번 더 자 버룹 저글링 한번 더 들어갈겁니다 부족한 숫자를 좀 보충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말이지 자 좋습니다 이쪽에 오겠죠 자 여기 한번 때려주면서 여기 오죠 여기 때려줄거야 하하하하 어 자 버룹 한번 다시 죽습니다 오버로드 잡혔다 아이구야 자 여기 한번 더 왔다리 갔다리 왔다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지 나네 자 여기서 자 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상대 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 저글링을 자 일단 드론을 좀 채취해주고 할게 일을 한번 이제 과감하게 깨줄게 일단 이거 자체가 좀 이득이란 말이죠 하하하하 자 여기 한번 더 깨줄게 자 여기 한번 더 여기 한번 더 여기 한번 더 어 깰만한데 자 다시 버룹 일을 못합니다 지금 한번 더 캐논 취소시켜버리기 자원이 딱 공중분해 된다는 거예요 상대 자 두더지의 매운맛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 어 자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한번 더 해주고 가겠습니다 발전을 하하하하 자 잘해주고 있는데 우물우물을 빠르게 봐야되는데 가스는 이제 올라가죠 상대 가스가 지금 올라갑니다 천천히 일단 쭉쭉 늘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쭉쭉 하나씩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마당에 크루프가 얼마나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코어가 올라가죠 일단 코어 코어 올라가는 것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캐논 캐논 저글링 단 두마리 캐논을 짓는다는 거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어 어 자 그루밍을 계속 찍어두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떻게틀 그리고 여기 자 정신없이 여기도 왔다갔다 자 다시 걸어 그니까 왜 취소했어 우연히 피드에 떠서 계속 찾아보고 있단 말이지 아이고 또 수원 감사드립니다 취소 안했으면 모두가 이제 행복했을거 아니야 어? 대가를 치고야죠 안그래요 구석에 숨겨놓고 자 기타게이트 완성 드론러쉬 한번 갈게요 드론러쉬 드론러쉬 아균이 이제 올라가고 있단 말이지 우리는 일단 최대한 빠르게 찌그리긴 해야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발전이 좀 느렸던 상태라 쉽진 않단 말이에요 통할지 안 통할지는 장담을 못하겠어 자 자 충분히 이제 수리까지 러쉬를 갈 생각 정신없이 힘들어 줄게요 바로 계속 활용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신없을거란 말이지 맞다이 맞다이가 안되지 커세어를 일단 찍어주고 있습니다 상대 몰래 숨겨놨거든 자 아마 이제 정차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슬슬 슬슬 이제 한번 가볼까 자 자 세 부대 네 부대 다섯 부대 네 부대 반 한곳에 모여서 갈래죠 자 소속은 이제 일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한번 갈거에요 캐논 지어두고 있네 자 가겠습니다 이제 일해줘야겠죠 빠르게 발전해줘야됩니다 이제 이후에 막아줄 준비도 해줘야돼 자 가난하단 말이죠 지금 당장은 복구를 빨리 해야됩니다 드론넛이 일단은 갑니다 그러면은 더글링 한번 몸빵해주면서 갈게요 자 자 드론네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 이거 막히면은 저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자 자 여기다가 이제 비벼줄거야 그렇죠 난리났죠 상대 부른 비비기 시간 잘 끌어야돼 자 프루브를 이제 확실하게 잡아주자구요 프루브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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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질럿을 잘 잡아줘야된단 말이지 자 질럿이 좀 강력하기는 해입니다 빠르게 발전해줘야돼 그러면서 어 어 어 어 야 빡세긴 하다 여러분들 성큰 하나 지워주겠습니다 일단 성큰 하나 하나 두개 바로 질럿이 되기 때문에 자 어 어 잘 박네 어 어 자 어 어 어 어 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대 잘 막아야 됩니다 아주 잘 produce 다 보고 있다는거 여러분들 포이토이님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유튜브각이다 내 주식상황과 과자 후원 또 감사합니다 해처리가 많이 늘어나있는 상태이긴 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다해주긴 했습니다 상대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된다는거 하지말라면 더하고 싶은건 사람의 심리상 어쩔수없어 자 도넛님 슈퍼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너가 날 그렇게 보는거야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체제다 한번 체제전환 해주겠습니다 자 드론이 딱 굉장히 많거든 한번쯤 제도해볼까 가스가 일단은 돌고있네요 크기가 또 있단 말이지 자 어마어마한 물량을 뿜어낼 수 있다는거야 어마어마한 물량을 말이죠 자 아 드론 하나 버로우 해낼걸 물량 처리 지었으면 딱 좋았는데 상대가 트리플을 먹었을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한번 드론으로 정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 한번 눌러주구 여기 뭐야 다크가 썰었나본데 드라군 준비 중 상대 한번 싸워주겠다는 의도 같거든요 하이템 풀러 대신에 드라군을 조합한다는 것은 뭔가 있습니다 자 보너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상대는 일단 트리플 멀티는 없습니다 오브로우드 수급도 한번 눌러줘야겠는데 물레멀티 체크도 한번 하겠습니다 해처리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찍어주고 고생 많습니다 자 다 보고 있단 말이지 봉일업 이제 완료됐어요 상대 자 여기도 이제 멀티 활성화 좀 시켜주고요 오브로우드 수급도 눌렀고 야 다크가 여기저기 야무지게 있네 일단 자 장르가 무슨 공급이죠 하이템 풀러를 일단은 뽑아주고 있습니다 하이템 풀러 자 자 여기 한번 보고 있죠 상대 병력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루의 장점을 또 한번 이용해볼까 자 여기다가 일단 거루 한번 해주고요 상대 병력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조심해야돼 자 여기 뭐 오고 있죠 이거 한번 이제 깔끔하게 먹어둘 예정 자기가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대는 오늘 이제 복구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금방 복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피드라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나는 멀티를 일단 잘 먹어볼게요 상대가 일단 물레멀티를 이제만 먹었네요 그렇다면 한번 찔러볼까 자 자 약간 한번 이제 버루 한번 해주면서 자 하이템 풀러가 있습니다 조심해줘야돼 자 계속 싸워줄게요 계속 일단 수비가 굉장히 좋긴 하단 말이지 여러분들 자 자 어 해처리가 깨졌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계속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물량전으로 한번 가자고 물량전으로 그러면은 여기를 일단 신경을 못쓴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과감하게 일단 싸워줄거야 과감하게 상대가 굉장히 또 수비적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빈집을 한번 또 누려줄볼까 빈집 빈집이 또 강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프로브 한번 딱 잡아주면서 여기는 캐논이 그렇게 많진 않단 말이야 저기보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서 일단은 건물을 깨고 돌아갈게요 건물을 깨고 상대가 그러면은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자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넥서스 한번 깨줄거구요 자 여기 한번 더 자 셔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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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잡아주고 되네 로보틱스 한번 또 깨주겠습니다 로보틱스 여기도 깨줄거야 여기는 이제 상대가 하이템 플러그 없으면은 이렇게 막기가 좀 빠듯하다는거죠 막기가 좀 빠듯하다는거죠 자 들어와요 넥 점사 들어갑니다 배븐백 자 넥서스 다 없애줄거야 전부다 자 여기도 깨줄거에요 여기도 모든 멀티가 일단 다 날아간다는거지 상대 여기 넥서스도 본직 넥서스밖에 남지 않았다는거 자 파이브 간줄기 넥서스에 한번 씨를 말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범욕이 다 이제 오고 있죠 상대 최대한 이제 오래 살려줄거구요 오랫동안 자 드라곤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드라곤 하이템 플러까지 하이템 플러 점사 그러면은 여기가 또 비어있단 말이지 여러분들 넥서스를 집착을 할 예정 넥서스 자 비켜 비켜 자 넥서스 데려줄거야 넥서스 자 근데 금방 오네요 하하하 경신이 없을 수 밖에 없죠 상대도 계속 이제 왔다갔다 버리는데 어 자 드라복도 해주고 계속 찍어주고 있으면 히드라 많거든요 여러분들 11시도 이제 확실하게 제고를 해줄 예정 방업을 한번 찍어줍니다 그리고 멀티를 일단 잘 먹어줘야되는게 저도 자 장례 병력 많아요 한번 잘 막아주긴 해야겠는걸 일단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례 병력 일단 잘 받아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밀리게 생겼거든요 자 여기를 주면은 다른 곳을 일단 쳐야된다는거지 나도 자원이 이제 마르기 때문에 당심할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원이 말라요 저도 자 일단은 여기를 한번 쳐보자고 상대대 업그레이드가 좋단 말이요 자원이 마릅니다 잠깐만 위험해요 여러분들 잘해야돼 세다 말고 가네 자 하나 일단 잘 펼쳐줘야된단 말이지 자 여기를 일단 잘 지켜줘야됩니다 자 계속 이제 히드라 위주로 한번 찍어주자고 어차피 이제 여기가 있거든요 7시가 여기만 이제 잘 지켜주면은 뭐 그냥 오버로드 한번 좀 데려오면서 잘 지켜주면 일단 된다는거 자 파이템을 일단 잡아주면서 말이죠 추가적인 멀티가 없단 말이야 일단 한대도 그만큼 이제 타이트하다는거 자 여기 깨지겠는데 비벼줄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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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로드 와라 오버로드 어? 안돼 깨졌다 근데 이제 자원은 없단 말이에요 오 뭐야 지켰어? 자 드론이 안간다 했더니 여기 길이 막혀있었구나 지켰어요? 오버로 결국에 이거는 막을 수 있다는거죠 그러면 자 도움이 많긴 하지만 병력이 여기저기 스킬에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결국에 이제 막아주도록 합니다 자 좀 따끔해요 상대 자원이 없단 말이지 어? 자원이 없습니다 일단 넥서스 한번 또 깨주도록 할거구요 넥서스 넥서스가 이제 아예 없애 맵에서 이제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또 깨주면서 말이지 어? 자 넥서스 어디가 멀어해줄게 저는 이제 자원 채취가 또 가능하다는 사실 자 몰래 멀티가 있을 것 같진 않구요 상대 여기다 멀티를 보고 싶단 말이지 자 문제 들어왔는데 하지만 깨져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멀티가 있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또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이 친구 어 드루넛이 당하고 이제 버루저링 당하고 드루넛이 당하고 어?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한번 가볼까 자 똑같이 돌려준다 똑같이 갚아줄게 어? 자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할거냐면 여러분들 다크아칸을 찍은 다음에 수비만 하면서 상대 병력만 이제 계속 뺏는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전으로 갈거야 한마디로 민식파크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민식파크님 또 수업 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스카우트오버필당 300원 한도 100마리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가 주중임 왜 화났어 어? 자 파일럿 재우키겠습니다 미네리 부족합니다 미네리 부족합니다 미네리 부족합니다 미네리 부족합니다 미네리 부족합니다 바대치구 바대치구 바대치 마 어? 무서워 자 가매모양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가매모양님 그래도 보여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로도 한번 찾아볼까 자 한 번에 정찰이 되면 좋은데 일단 여기 없는 것 같구요 자 상대가 일단 많이 화나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파일런 지워주면서 구두론을 조심해야 됩니다 구두론 구두론을 조심해야 돼 글러 찍어주면서 말이죠 그립이 없구요 2마리까지 찍어줍니다 해준다며 개갈고리다 한 번 띄워보겠습니다 이 친구 서치를 꼬왔네 구두론이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보다 아니길 바란다 상대 지원해주겠습니다 오오야 위험해 자 돌아와야 됩니다 이거 상대 성현오빠 스파우스 서치를 꼬왔네 자 감사드리구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 구두론 바롭저글링이거든요 구두론 바롭저글링 이거 자 잘 수비해줘야 돼 일단 바롭저글링 여기서 프로그점사 상대 정신없어서 또 죽을 수 있다고 자 잘 막아줘야 돼 정신없어 하나씩 남사를 해주는 거야 그렇죠 일단은 막아줘 도전 한번 지워주면서 수비를 일단은 자 그래도 일단 급한분은 껐다 원래 난입되면은 난리 나는데 아직 근데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체력이 없거든요 참고로 조심해야되요 자 주마니까진 괜찮아 정면만 이제 수비를 해주겠습니다 자 잘 막아줘야돼 저도 이제 드론 하나 잡았거든요 괜찮습니다 뭐야 이거 체력 없죠 좋아요 자 이제 잘 지워주면 된다는 거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자 상대 링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거 드론을 안 찍었다는 거야 많이 가난하다는 거야 가난하다는 거 제임이 좀 길게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길게 갈 것 같진 않아요 뒤에 저글링 모으는 소리 다 들리네 발소리 좀 죽여 어 여기까지 다 들리는구만 가스 올려줄게요 자 글러 꾸준히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가실 좀 완정이 되고요 뭔가 이제 나가고 싶지만 나가면은 뭔가 올 것 같은데 한번 쓱 한번 자 일단은 좀 죽였습니다 좋아요 이게 바로 멀티태스킹이라는 거지 자 과감하게 나가볼까 자 누가 이제 상대도 불안할 거란 말 무시하고 한번 가봅시다 카우스로 가보자 스카우스로 아마 이제 우유하게 갔다면은 드론을 쬐다면은 이거를 막기는 좀 빠듯 할 거야 자 앞바닥 있고요 저글링 이제 나옵니다 체력이 일단은 드론이 좀 많이 비벼주고 있다는 거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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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와 들어와 여기는 엉덕이란 말이야 엉덕 자 비벼주고 있어요 이 친구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일단은 뽑아줄 생각입니다 저는 자 딜렛이 많이 단단하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 멀티태스킹이 일단 맞기는 하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헬처리가 이제 스타팀이 있나요 자 자 사수 보면 어떨까 한번 봐요 내가 뭐랬는데 체리가 없나요 어 여기 지웠어 설마 이 친구 가까운 곳에 지웠구나 자 이거 안에 일단 바로 보여줘야겠는걸 저글링 우리 스카웃으로 막아줄게 스카웃으로 수비용도 스카웃이 등장했어요 스카웃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네 또 지지가 나와버렸네 여러분들 내가 이제 공격을 하면서 정체를 보게 됐습니다 확인 또 있나 볼까 이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 왜냐면 그네도 이제 지쳤을 거란 말이지 어 있네 아니 테란으로 바꿨어 나왔어 토스 갈게 자 자 테란 blah 뭍 아 나가버렸네 자 상대가 아 아쉽네 어? 안한다네 어? 그냥 나가버렸네 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버렸네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자 아쉽네요 어? 또 있는데 되다갔어 어? 프론토스 먹으니까 토스 한번 하자 퀸테라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상대가 지고 나서 주종 꺼낸다는 말에 주종이 주로 지는 종족이라는 뜻인가요?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진짜 시작하는데 자 여기가 끌리네 맛집이야 맛집이야 아주 어? 자 게이트 지어줄게요 하겠습니다 자 발걸음이 날 여기로 이끄네 자 게이트 정찰 아까 정찰을 꼬았으니까 오버로드 그 프로브 좀 정직하게 정찰하겠습니다 갑자기 나이를 물어본다고? 그리고 라인은 왜 안궁근 한 번에 정찰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러다가 자 네 여긴 없고요 자 사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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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초반에 공격적인 거 하는 거 같은데 이 친구 찍고 하는 거 같은데 상대 상대 위치가 어디일까요? 11시 같은데 이거 11시 자 야 설마 어? 사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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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잡아주고요 사드론 맞구만 어? 깔끔하게 뭐야 잠깐만 하지만 하지만 이제 질롯을 돌려준다면 말이지 깔끔하게 재고 가는 자 프로브가 이제 막타를 쳐줄 수 있습니다 나가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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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어 이 친구 오드론이었지 어? 아이 안통하지 어? 게이트 플레이한테는 사드론 이런 거 안통합니다 이제는 방이 없지 않을까? 한번 찾아볼까? 있나 없나 한번 좀 기다려봅시다 이제는 없을 거 같아요 야 그래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더 하진 않을 거야 상대도 없네요 이제 어? ama 으 hes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